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알기 쉬운 농업경영채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채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휴폐경을 제외한 경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 임업용을 제외하고 660제곱미터 이상 채소, 과실, 화해,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경장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의 기준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는 가축, 종축업, 부하업이나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기준 사육규모 이상 사육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때 독립경영 확인을 위해 농업경영채별로 경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채 등록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배 관련 구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경우 영농사실 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 소유의 경우 임대차 현황을 포함한 농지대장과 함께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축 및 본충 사육 관련 구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경우 영농사실 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의 사료 구매 영수증, 가축입식증명서, 가축출환의 억서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 소유의 경우 농지이면 임대차 현황을 포함한 농지대장, 사육시설은 무단 점유가 아님을 확인한 서류와 함께 본인 명의의 사료 구매 영수증, 가축입식증명서, 가축출환의 억서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가축사육업을 허가 또는 등록한 사람은 허가 또는 등록증을, 곤충은 곤충사육신고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서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업무 소개란에 농업병영체 등록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농업병영체 등록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입니다.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경영주의 농업인도 농업병영체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족총사자는 경영주와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이 되어 있고,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이며,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와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닐 경우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영주와 경영주의 농업인 정보, 농기소재지, 면적재배품목, 시설 현황, 가축사육시설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14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 내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및 사육시설 추가 시, 집원정보 및 농지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은 최초 등록 및 변경 등록 후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등록 정보가 말소됩니다. 변경 등록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또는 1644-8778의 콜센터,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경우, 농업경영체 현지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및 사무소, 전국은 면동 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알기 쉬운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